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기본소득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미래통합당, 기본소득의 기본부터 다시 공부하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어제 발표한 기본소득은 국가가 인정한 가난만 가난으로 인정하는 선별적 복지의 재탕일 뿐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기본소득 언급 이후 석 달 만에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미래통합당 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없는 선별적 복지의 재탕을 기본소득이라고 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혁신위가 발표한 정책은 선별, 차등, 심사, 조건으로 요약됩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든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에 대해 보여준 전향적 입장이 한국사회 기본소득 실현의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저는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의 기억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이제라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민을 선별하고 곤란해 가난을 낙인 찍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라고 말입니다. 기본소득을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고 계시고 또 지금과 미래의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니 미래통합당이 먼저 선전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은 그저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를 혁신하겠다는 그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토지, 자원 등 우리 사회가 공유한 부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공유부의 이익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의 기본은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공동체의 모든 시민들이 인간적인 삶의 기반을 누리자는 대안입니다. 그것이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실질적 자유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어제 발표된 미래통합당의 정책안은 소득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하는 낡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심사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와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유발합니다. 또한 구성원의 일부만 지원함으로써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복지재원 확대를 더 어렵게 합니다. 낡은 선별적 복지의 한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가 팬데믹에 대응하지 못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보전과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며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재난을 버틸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전년 대비 9% 가까이 증가해 소득 양극화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통해 우리는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더 큰 성과를 내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무 상품에나 기본소득이라는 라벨을 붙여놓고 선별적 복지를 혁신인양 포장하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이 진정 기본소득을 도입할 의지가 있다면 혁신의 이미지만 갖다 붙인 낡은 선별복지에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 유사품을 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의 기본부터 제대로 공부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